안 보여요! 또 한 번 더 할께요 피아스 세대는 안보여요 아니 저희가 못하는데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저희가 짜증나 이 택배 다 봐 너무 맛있어 여기저기 내 손에 가도 아니고 어디서 가득해 제 것만 있는지 나도 그저 그냥 내가 미안해 안 보여요 뜨거워 뜨거웠던가 가슴이 점점 쌓은 암초 뭐라고 말할지 어떻게 붙잡을지 내도 모르게 제발 어떡해 난 어떡해 난 어떡해 야 대박이야 예쁘다 잘생겼어 야 대박이야 대박이야 야 이거 여기다 기억하니 잘생겼어 잘생겼어 얘네 아 아 아 아 진짜 아 내 아름다 깜짝 이 더 이상 더 자극한 발걸음을 지나고 요즘 그 마음이 아픈 것 같아 누군가 없던 가슴이 좀 적당히 좋아 뭐라고만 할지 어떻게 그 점을 지나도 모르겠지 사랑한 꿈을 깨우게 나는 꿈을 깨우게 하죠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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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대구를 사랑하는 레오리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대구의 미인이 맡아보기 위해 상상한 댓글을 담고 있습니다. 워커러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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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